아이고 일요일인데 손님은 안오고 오히려 조용하노 심심해서 나라 운세나 한번 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우애들라 코로나 심심하고 자 대한민국 운세나 한번 보자 심심한데 어차피 뭐 할짓도 없는데 손님은 안오고 일요일 한번 4시가 되나 큰일났네 밥값이나 할라 대한민국 운세나 한번 보자 올해 우애달라는 소띠 2021년 소띠 우애달라는 한번 보자 야 장기원보다 좋아진다고 나오는데 이거 야 이거 뭐 많이 좋아진다고 나오는데 이거 전신에 비둘기는 좋은 소식 소식이 오고 이야 이거 뭐 임금도 안정이 좀 되고 정치찰리라 하는가 봐 임금이 좀 안정이 되나 정치찰리라 하는가 봐 경기도 좀 이래 살아난다고 이제 나오네 일거리도 좀 공사라던가 이런거 막 건설 이런게 좀 일어난다고 전반적으로 올렸도 재물이 이렇게 차인다는거 이 백신 나오고 약이 나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풀린다거나 이래 나오네 미쳤나 봐 이래 이거 원래는 또 이혼이 이혼이 많이 된다고 하는거니 큰일났네 이혼이 많이 된다고 경기는 살아나는데 전부 다 뭐 사는게 실정이 낫는지 원래는 좀 이별이 많이 된다고 큰일났네 그만 사고 싶은거 같애 대한민국 운세는 이렇고 심심한데 뭐 또 포항 운세도 한번 보자 포항 운세가 잘 될란가 자 포항 자영업자들 뭐 포항의 운세도 한번 보자 포항운세가 잘 될란가 포항 운세도 한번 보자 포항이 좀 살아나야 조항삼가도 살고 다들 살지만 흫쌀보이거 포항은 뭐 어쩔 안되요 왜ago 포항은 왜 이래지 자 봉이 시골은 망하는 사람 뭐 때를 주는 사람 많다 지금 차가 치우고 말까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야 봉이 금방 안풀리겠는데 전반기까지는 좀 외롭다고 나오는데 거짓되는 사람 많이 나온다 장사가 전신에 임대 다 내놨는데 다 망하는게 아이고 나무관 쌤 보살 후반기 다 보자 후반기는 좀 낫네 다행이네 후반기는 경기가 살아나고 가정껏 살아나고 살아나네 전부 퀸이 나오네 후반기가 엄청 낫네 황은 전반기까지 좀 거짓가 많이 나오고 때려 치우는 사람 많이 나온다고 이랬는데 전반기 전신에 가정 때려 치우는 사람 장사가 전신에 임대 내놨는데 다 이래가 때려 치우는 사람 에이 지켜네 황은 정말 야락 뜻가 아니라, 자닉나해서 threads을 동 Courate 30년이 한 말은지를 하지 SM有 Пaren IMF보다 더 어려우니까 delveться 자 보자 오늘 손님이 날씨입니다 저가 정확히 날씨인데 내일 Marriage 5 têm 일곱시까지 ims에 있어іл쇄겠는데 날씨는 말로 내일 bilbi propos 손님이 올라тив다 이런 화장실 석탈이 OM 손님이 올려놔 보자 몇명은 와주면 되는데 그래야 구독도 하고 유튜브 구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들 반짝갑을 버려야 되는데 남자손님이 괜찮은 손님이 하나 온다 오늘 4시 이후로 저는 손님이 오늘 4시까지는 거의 허탕이랬는데 허탕이랬는데 이거 저녁 손님이 좀 괜찮은 태양이 번쩍뜨리네 태양이 밤에 또 뭐야 지금부터 몇시까지 있어야 돼 밤에 도이 좀 더 멀쩡한 시인사 한 분이 와가 좀 보태준다 그래 이 도사를 좀 사래줄 모이네 이야 마음고생 심했는데 그래도 몇 번 가지고 간 시인사 분이 한 번 곧 오겠네 보니까 곧 도착하는 모이네 뭐야 이거 정신을 돈 갖고 온다는데 지금부터 저희 자영업자도 오고 지금까지 허당이랬는데 사람일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4시부터는 4시인데 임자부터 손님이 온다나 마음고생 실컷 씻겨 놓고 임자부터 어쨌든 다행이다 오늘 새벽 시장도 바쁘고 돈도 고등어도 사고 돈도 많이 써버렸는데 그런데도 이래 마지막에 오니까 다행이다 다음 몇 번이라도 또 줬어 가야 또 엄마인들도 갖다 두고 도사도 또 막걸리 한잔 먹고 이래야 될 거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온다카니까 아이고 이래가 오늘 또 뭐 심심해 내가 홀로 점이나 홀로 점이나 보고 오죽하면 홀로 점이나 보고 앉아 이게 도사의 일과입니다 철학과의 일과 무료 한 시간 이렇게 또 일과를 보내고 혼자 치면 안 혼이 많으니까 젊이라도 혼자 젊이라도 손껍도 이래 한번 보고 아이고 손끝은 어디다 내가 사랑하는 손끝인데 보니까 이 운명선 이 머리선 이게 뭐였지 감정선이 와이키라는 감정이 점점 사나워지는 이게 뭐지 장사가 안되고 코로나 때문에 시달려 감정선이 이렇게 쫙 뜯는거 이건 이제 서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 부스름하게 올라오는 이 자체가 서트레스 받아가지고 손끝 자체가 지금 다 서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고 지금 금부심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그냥 심심해서 다른 사람 점은 볼거고 내 점이나 보고 나라 점 보고 부황점 보고 손님 오지 뭐 이런 점 보고 이거라도 선전해 놓아야 구독이라도 한 명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 안 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보고 부처님도 주외롭게 다 부처 온라인 다 한번 과일과 과일값으로 다 해야 뭐 또 소주 한 잔이라도 올려 있던데 또 이래가 어이구 총애 그래도 500명은 달성했는데 500명은 달성해야지 그렇다고 그래도 500명은 달성해 이렇게 무려한 철학관의 오후 철학관의 오후 일상 철학관의 일상 심심한 철학관의 일상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일로를 미어 터지는데 2시간 이내에 저희들 못 보는데 이지라라고 이 무려한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원래 토요일 일로에는 저희들 보려면 그러다 이제 구도 갑니다 한번 눌러 주이소 오늘 도우스 한번 굶어 주겠습니다 철학관이 행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래가 무려한 철학관의 오후입니다 철학관의 일상 어느 사람은 볼까나 50대가 엄마인데 비비고 살더만 이렇게 철학관이 행합니다 오늘 행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4시 이 시간에 꽉 차있어야 되거든요 토요일이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이 작동은 유튜브나 찍고 앉아요 어쩌든지 좀 재미있었는데요 내 목소리가 하도 뒤 깔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재미있게 얘기해도 슬프대요 노래를 불러도 슬프고 오염 좋은 나이에서 오는 건 어쩔수 아무리 웃기게 얘기해도 슬프대 다들 내가 슬프다 인생을 슬프게 살았어요 철학관이 행비했어요 4시에 철학관이 이런 적이 없어 일요일 특히 일요일 이런 적이 없거든 예 정말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예 지금 일월달 일월달에는 두시간 이내에 저희들 오면 못봐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지금 인기가 코로나 다 잡아먹어 아 이러면 혹시 온도 재는 것도 하나 갖다 놨다 이것도 이것도 말 안 듣나 갑자기 다 하려고 했고 그치 이거 다 소독약도 갖다 놨고 소독약도 혹시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다 이거 다 사이드 같아 도마 도마 들어가고 이게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휑한 휑한 일요일에 일요일에 유유자적 하고 있는 철학관의 모습입니다 그야든지 구독인 하나 보내주이소 그야든지 같이 먹고 사시다 아이고 남들이 노는 날 나는 맨날 이렇게 일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돼 이게 참 의향이 좋은 이런 맹암도 이렇게 있구요 예 오야되지 옷 살펴주이소 고맙십미리 예 구독하나 주이소 아이고 예